다용도 주방기기가 나요 이건 실제로 이제 요게 그 cva 있는지 아는데 cva 카스템 밸류에이션 아츄리 그죠 있는지 아는데 다용도 주방기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박스당 200불이다 그런데 요 조건이 붙어있네요 3개월 내에 s로부터 다른 형태의 9모델 500박스를 구매하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 또는 사정에 걸렸죠 그래서 이 방법을 배제한다 그렇죠 대체 방법을 찾아야 된다 대체 방법 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 동종동질 물품 유사 물품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단서를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보고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m이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구매자 b만 유일하게 수입을 했다 b만 유일하게 수입을 했다 라는 이야기는 이 물품 이외에 다른 동종동질 물품 유사 물품이 없다라는 이야기인거에요 요런 이런 단서가 있으면 그렇게 다 고쳐야 된 2방법 3방법 배제 사유가 된다는 그렇죠 이 방법 3방법 그러니까 m이 생산한 m이 생산한 이 물품과 똑같은 물품이 없다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최초로 수입했다 이 물품이 최초수입 물품이다 동종동질 물품 최초라는 말이 이산 방법을 배제시키는데 하나의 단서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물론 반드시 최초 물품이 동종동질 물품이 없다라는 사실에 100%의 근거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또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비슷한 물품이나 유사한 물품은 꼭 그 새끼가 생산한 물품만 동종동질 물품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최초라는 이야기가 만약 들어가면 어 이제 문제를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른 물품이 없다 이렇게 꼭 생산구에 생산된 물품이 들어온 물품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산 방법을 부인하는 근거로 일단 삼아야 될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4방법을 적용을 한번 해보자 4방법을 적용하고 했더니 당의 물품 있죠 당의 물품 일단 여기에 이제 다른 물품이 없으니까 동종동질 물품은 없다라고 보고 이거 국내 판매되는데 좀 자회사 판매됐죠 그렇죠 국내 판매가 요렇다 4방법도 적용할 수가 없다 요 내용을 보고 왜 특수관계 잖아요 특수관계 그쵸 4방법도 적용할 수가 없다 2,3방법도 적용할 수가 없다 요 내용이죠 요거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함정이다 라는 이야기다 함정 함정 덤이란 덤이 덤이 그쵸 필요 없게 됐어요 필요 없게 됐어 자 그 다음에 B는 M과 거래하지 않아서 M이 생산비 자료를 기본적으로 취합할 수가 없다 수집할 수가 없다 이게 뭐죠 5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단서죠 그렇죠 M이 생산자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제조자부터 생산자가 생산한 원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M과 직접 거래하지 않으니까 생산비 자료는 구할 수가 없다 납세자를 통해서 제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납세자가 M과 거래하지 않아서 생산비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 수집할 수가 없다 5방법을 적용 못한다 6방법을 내려가야 되는데 6방법을 내려갈 때 가장 신축적 적용 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신축적 적용 방법은 결국 생산국에서 수입된 자료는 없지만 동종동지물품인 소위 2,3방법 적용할 때는 생산국 요건이 적용되지만 6방법 적용할 때는 생산 요건이 완화가 되죠 얘는 지금 생산한 거는 이 거래형태 1입니다 M이 생산해서 S가 재판매합니다 M이 생산해서 준 물품을 얘가 수입해서 재판매하는 형태가 거래형태 1인데 거래형태 2는 뭐죠 거래형태 2는 여기 수출국 즉 생산국이 아닌 다른 수출국의 판매자 S가 직접 생산한 거예요 생산국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동종동지물품이야 생산국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종동지물품이라는 거죠 S가 B 이외에 다른 구매자한테 판매했다라는 이야기는 S가 생산해서 다른 국내 다른 구매자 원더걸스나 싸이한테 판매된 실적이 있다라는 이야기 생산국이 다르다 동종동지물품이다 자 그러면 6-2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쭉 적용해서 요 가격이 소위 보면 원더걸스가 생산한 물품 평가대상 물품 선적일로 90일이네요 완화된 조건이 있죠 선적일 요건이 완화가 되었네요 90일 그죠 이 안에 있다 다른 요건들은 뭐 구매한다 라고 전제를 좀 더 하면 훨씬 문제가 타이트해 지겠네요 이런 단서를 보고 아 6-2방법 적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250불 만약 이 두가지의 가격이 다르다 라고 하면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해야 돼 다른 조건이 똑같다 라고 하면 그렇게 뭐 사인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70불이다 다른 조건이 똑같다 라고 하면 여전히 낮은 가격을 가져온다 이렇게 응용을 해서 제가 원래 이제 CBA 자료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보다 허술해 그런데 제가 몇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뭐 훨씬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건드리느냐를 10점 안에 다는 그러면 치고 빠져야 돼 조금씩 조금씩 1방법 하지 못하는 살짝 치고 2방법 살짝 치고 3방법 살짝 치고 4방법 살짝 치고 막 그니까 이윤민 일반 경비 100분의 110 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5방법 간단하게 5방법 가서 신축적 정규정 간단하게 그러니까 딱 8분 분량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판단 자체는 일단 먼저 돼야 되니까 아셨죠 이 정도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